그쪽으로 이렇게요 올라채가지고 그 위에 평평한데 쉬고 있으세요 천천히 서두지 말고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두지 말고 나데, 나데! 나데... 나데, 나데... 눈이 쪄갖고 기다려 간격을 좀 풀어야해 눈이 쪄갖고 기다려 오이샤 명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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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기다려줘! 기다려줘! 다 올라간 다음에 조금 기다려요? 네. 다시 누님 턴 올라가세요. 기사님 수고하십니다. 진짜 운행하십니다. 명소님이 발이 올라가는 여기 스텝이 가뿐하시네요. 네. 가뿐하셔. 아이고 허정남 씨는 더 가뿐하네. 나랑 웃겨요. 영상은 좀 무거워요. 무거워요? 아이고. 네. 네. 저기. 힘들지만 힘든 모습을 한번 찍어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자. 자. 으쌰. 자. 화이팅! 자. 미달이 없어요. 이제 오프닝이 올라갑니다. 바위를 하나 잡을 수 있으면 한 손으로 바위를 딱 잡아. 스틱을 한 손으로 모아야 됩니다. 어. 그래. 그렇게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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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요. 아이고 힘든데 아주 목숨도 다 주고 간다. 아휴. 뭐야. 알겠군. 공이 아니야. 어. 지금은 필요하고. 눈이 뭐 훨씬 화려하네. 좋네. 아이고. 아이고. 그러니까 배 나오잖아. 아니 됐어. 배는 안 찍었어. 배 안 찍었어. 안 찍었어. 안 찍었어. 안 찍었어. 아이고. 아휴. 진짜 좋다. 그 이렇게 힘들다가 간간다 쉬면 좀 에너지가 생겨요. 우리 루시아는 기다리고 기다린 적이 사놨으니까. 오늘 좀 힘내자. 이렇게 열심히 컸죠. 잘 타. 피곤한 기석이 없어. 맞아. 맞아. 빨리 가고 하는 건 아닌데. 피곤한 기석이 없어. 여기 다 하나씩 하나씩 박수 쳐.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. 먹으니까. 먹으니까 먹으니까 먹으니까. 먹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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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니까. 나 안 찍었어. 내가 받으신 거라고 산다. 놈아. 맥터란드가 오는 비계 뱅글드? 이거 봐켜. 아하하하 맘 잡았어요. 나! 맘 잡았어요. 나! 맘 잡았어요. 지금 정상에 다 와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리 오고 얼굴 한번 봐봐 한숨 쉬고 한숨 쉬고 내려가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. 여기가 그래야 돼요. 여기가 그래야 돼요. 맞아. 누님 저 직선 저쪽으로. 그리라고. 지리적으로 만들어. 역시 영영은 파워풀하네. 파워풀 에너자이즈. 진짜. 네. 그러니까 한 손 잡아야죠. 이렇게. 돌 같은 거 같이. 나무 같은 거. 또 간격을 좀 벌리세요. 저. 너무 첨첨이 내려와. 자. 누님 파이팅. 할만해. 저. 둘째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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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네요. 좋아요. 좋아요. 좀 넘으시봐. 한국에서 도봉산 가고 막 그럴 때. 생각이 나. 아이고.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서울에 있는 산중에 왜 도봉산 밖에 생각이 안 날까. 너무. 너무 오래돼서. 저기 있잖아. 도봉산 있고. 그 다음에 뭐. 장군봉. 그 다음에 뭐. 저기 저 인수봉. 막 이런 거. 수락산은 의정부 쪽에 있어요? 어. 청량이. 청량이. 조용히. 정량이. 청량이. 청량이. 우리. 돌. 돌. 글러 가유. 너 너 너 너. 저것같은거. 그 다음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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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내려오세요. 여기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니까 여기 통과하면 아마 조금 더 덜 위험해 하하하 아니, 오늘은 좋아해요. 내가 볼 때는. 응. 네, 많이 충분해.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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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엘크에서 킹으로 내려오면서 걸으면 내려오고 있는 불목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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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고 있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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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